안녕하세요 조미르입니다. 시타다를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엘레멘탈 히트로 사용중입니다. 아직 세진 않습니다. 뭐지? 뭐야? 오, 뱀이들 같아요. 오, 뱀이들. spontaneously открыв 사용중입니다. 한, 둘, 셋, 넷, 다 자, 이리 왔으면 스타더러 뒤쪽 꿀인데 잡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입시다 오, 여기 밟으면 죽네요, 중간에 밟으면 죽습니다 독강이, 독의 강이, 독의 강 혹시 모르신프를 위해서 제가 몸도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럼 다시 절대 중간에 밟으면 안된다 오, 예아 지금 안 죽었어, 저야 죽으라고 했다, 지금 초록색이 열렸습니다 쫙, 빨간색으로 갈게요 좋아 좋아, 오, 이 색깔이 마음이 되었네요 카우스 데미지 에스카, 뭐해구나 최악의 템이 나왔는데 자, 이거 먹고 렉이 뭐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렉이 장난 아닌데 오, 렉이 장난 아닌데 오, 렉이 장난 아닌데 자, 이러면 렉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렉을 한번 체험해보겠습니다 오, 내 렉이 참 오, 내 렉이 참 테크는 춤추는줄 알았어요 맥이 장난아이네 남은건가 뭐, 내 뭐, 내 아이 마이 렉이 이제 장기 가지고 있는 애들이 끝났다고 봐야죠. 다 나왔기 때문에 레어 웹폰보다는 일단 유니코로 프로젝트 하고 인컬루션 암호 인컬루션 유니카이템 유니카이템 좋지. 레어 웹폰보다는 유니카이템 그 다음에 클론시, 클론시, 헥서풀, 레어 클론시로 갑시다. 네.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렉이 장난아닌데.. 이렇게 잡았습니다. 렉이 엄청나면 누워갖고.. 자 이 맵은 이렇게.. 완료된것 같습니다. 얘는 블러드레이지.. 올려주고.. 결산을 해볼까요? 296.. 269.. 이거 내가 왜 먹었지.. 말라카이의 디디케이션.. 말라카이의 디디케이션.. 말라카이의 디디케이션.. 소소소 PPP.. 이런거는 뭐.. 컨버전이네.. 쓰진 않은데.. 확신이 좋아.. 파이어 컨버전.. 파이어 컨버전.. 파이어 컨버전 피가 없어..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아니면 좀 아쉬우면은 아 지금 이제 레버르토리 한번 가볼까요? 요거 뭐 베란드스 흠 또 왜 썬까? 아저기 돈이 없어서 9에 945 탭 9 이제 거래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좀 좌 보이네 어깨 음...이거 뭐 캐스트 마크 떠가지고 복근 굿데이 마이 리갓 오호우우 에이.. 뭐가 없어? 아무튼 지금 뜬 게 없는데 요거 하나 떠고 요거 지금 치실 유튜브에 발라가지고 치실을 바꾸고 12시가 되면 밀트 오케이 요거 또 조금 좋아 보이긴 한데 조금 좋아 보일 정도 요거 이제 저항 하나 더 붙일 수 있는데 그렇게 막 뛰어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는 걸로 다른 부위로 되나 이렇게 해가지고 패치 내용으로 된다고 그런 얘기 있어가지고 한번 일단 시도로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다른 장기로 된다고? 안되네 부위별로 해야 되네 일단 저는 지금 부위가 잘 없어요 롱이 다 브레인 브레인 디렉 이것도 사야 되나 롱 롱 롱 음복 엄청같아.. 어떡해.. 와..이건 뭐 어떡해 마을 리퀄 히스트로 데디케이션 말라카이스 데디케이션 뭘까? 아... 오늘 되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